자폐아동의 한약치료효과 임상연구 1차 보고 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제목은 자폐아동의 한약치료효과 임상연구 1차 보고 시간입니다. 구제로는 6개월간 자폐치료 후 정상판정 완치율 22% 내지는 33%라는 구제로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아이토마토 한의원에서 한약을 이용해서 자폐아동 치료했을 때 과연 몇프로의 아동이 정상판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관찰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건데요. 현재도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 평가 논문은 6개월 정도의 치료 효과 자료를 취합해서 논문을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개월 동안 18명 중에 좁게 보면 4명의 아동이 정상판정을 받았고요. 넓게 보면 6명의 아동이 정상판정을 받은 걸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개월 치료 정상판정률이 좁게 보면 22%고 넓게 보면 33%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위에서 도표가 뜰 텐데요. 저희가 22%인지 33%인지 혼돈하면서 말씀드린 이유는요. 논문 제작할 때는 그런 내용들을 조정하겠지만 저희가 ADOS를 기준으로 정상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ADOS를 기준으로 정상판정을 한 것을 판단한다면 22%의 정상판정률이 나옵니다. 도표에서 쭉 보시면 18명의 아이들이 나오는 자폐증, 자폐스펙트럼, 비스펙트럼이라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ADOS2에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ADOS가 가장 정확한 검사로 보기 때문에 ADOS를 통해서 자폐증 내지는 자폐스펙트럼이라는 범죄에 들어간 아이들만을 상대로 해서 치료를 시작한 겁니다. 그 18명의 자폐증이 상당히 심한 중증자폐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폐스펙트럼이 조금 경증의 자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스펙트럼은 약간의 발달지연이 있지만 자폐적 성향을 벗어난 아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작할 때 보면 자폐증인 아이들이 과반이 넘습니다. 한 55% 되고 자폐스펙트럼인 아동이 45%가 되니까 아이들 중에 과반 이상이 중증자폐인 아동들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완치의 기준은 뭘로 삼은 거냐면 어떤 식으로 간에 자폐 성향을 벗어나서 비스펙트럼이라는 경향이 나온 아동들을 뽑아보니까 원어에서 7번, 9번, 10번, 8번의 자폐증이었던 애가 비스펙트럼으로 됐죠. 중증자폐인 애가 2명이 자폐를 벗어난 걸로 됐고요. 6개월 동안. 자폐스펙트럼인 경증인 자폐인 애들 2명도 비스펙트럼으로 자폐를 벗어난 걸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폐를 벗어난 걸로 평가되는 애를 완치라고 얘기했고요. 그레이드가 낮아져서 자폐증인 애가 자폐스펙트럼이 된다든지 자폐스펙트럼인 애가 비스펙트럼으로 되는 경우를 호전이라고 쭉 분류를 해본 겁니다. 호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한 8개씩 되는데 그중에 24번과 25번은 임상심진사 선생님이 애들을 평가했을 때 정상과 자폐스펙트럼의 경계에 도달한 애들까지도 지적을 해놨어요. 이건 호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완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료가 애매한 거죠. 걸쳐져 있는 애라고 했는데 그런 애들이 2명이 있습니다. 24번과 25번이요. 이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 6명의 아이들이 거의 정상 범주로 회복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18명 중에 10명이 중증이었던 애가 경미한 증세로 바뀌는 호전 증세를 나타낸 걸로 나타납니다. 이건 상당한 치료 성적을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도표가 이 에이도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치료한 애들의 평균 연령이 47개월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22% 호전 완치류로 나타난 애들은 평균 연령을 49개월입니다. 4명이 완치된 애들도 아주 어린 나이의 애들이 아니에요. 만 4시간 넘어간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빠른 호전과 지율을 갖다 보였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카스를 기준으로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도 있어요. 카스를 기준으로 하면 시작할 때 아이들의 점수가 34.6점이었는데요. 평균이 18명을요. 6개월 후에는 28.6점으로 나갔으니까 6점 정도의 개선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6개월 뒤에 카스라는 장애 진단 기준을 논문 쓸 때 30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30점을 기준으로 보면 18명 중에 13명이 30점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카스를 기준으로 장애 범죄를 벗어났냐 아니냐를 평가한다면 무려 73%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카스 점수가 30점으로 장애 진단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 주장은 인구 논문도 있습니다. 카스를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25점 미만으로 돼야 자폐를 어느 정도 벗어난 걸로 볼 수 있고 자폐 성향이 있는 정도 호전된 걸로 볼 수 있는데 25점 미만 떨어지는 데는 6명이 나옵니다. 이게 33%예요. 카스를 기준으로 정상 범죄로 회복되는 추정한다면 이거 역시 6명으로 33%로 제가 ADOS에서 얘기한 기준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33%의 아이들이 정상 판정을 받은 걸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ABC 검사 결과는 되게 놀라운데요. 아이의 사회성을 가지고 평가에 뛰기보다 문제행동을 가지고 자폐를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68점이 넘으면 자폐증이라고 하고요. 53점에서 67점이 자폐증을 의심하고 53점 미만이 되면 자폐증이 아닌 걸로 분류를 하는데요. 과거에 평가하던 방식입니다. 현재는 잘 소통이 안 되고 있지만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연구 논문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ABC 검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명 중에 13명이 자폐가 아닌 상태로까지 개선이 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카스 점수하고 13명하고 일치를 하는 겁니다. 문제행동은 13명이나 되는 애들이 빠르게 호전되고 오로지 5명 정도만 자폐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외견상 봤을 때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ABC 호전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건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한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면역적인 개선을 통해서 눈 맞춤과 감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감각 개선이 이루어지면 빠르게 문제행동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ABC나 카스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6개월 동안 13명 정도에 해당하는 애들이 카스나 ABC를 기준으로 문제행동이 현격하게 줄었다. 이건 73%에 해당되거든요. 이건 굉장히 빠른 성과들입니다. 그러나 ADOS 같은 경우는 감각적인 장애를 개선하는 걸 넘어서 아이가 사회적인 상호작용 능력까지 완전히 회복됐을 때 정상 판정을 받아보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33% 정도 아이들이 정상적인 범죄로 회복된 걸로 나타날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저희가 SMS를 해서 사회성수도 검사를 했었는데 사회성수도 검사에서는 더 얕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회성수도 검사가 시작할 때 도피해서 70.4% 정도였는데 78.8%로 6개월에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4% 정도의 향상들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큰 성과지만 정상 범죄로 된다면 70.4가 아니라 90점까지도 넘어가야겠죠. 85, 90 정도까지는 가야 정상 범죄로 회복이 됐다고 할 수 있는데 SMS의 변화는 느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반방치료를 하게 되면 처음에 면역이상이 호전되고요. 눈맞춤이 호전되고 감각장애가 개선이려면 사회적인 상호작용 능력이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느리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로 많은 애들이 평균적으로 3개월, 4개월, 5개월 굉장히 능동적인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사회적인 성수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확 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넘어가서 한 1년 정도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성수도가 급격하게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MS가 좀 누구보다 느리게 나타나지만 이것도 큰 겁니다. 6개월 동안 한 10가까인 수치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SMS로 지능을 추정하기도 하거든요. 70 정도의 지능에서 80 정도의 지능으로 호전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검사 결과를 1차 보고하면서 갖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지만 가장 큰 아쉬움은 뭐냐면 저희가 희망하는 대상 연령들은 조작을 하지 않았어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치료율이 높게 나타나고 나이가 많을수록 치료율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건 너무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시작한 아이들의 평균 연령이 47개월이니까 만 4세가 다 넘는 아이들이야. 4세, 5세가 넘는 주로 연령이 많은 아이들이 주로 이 연구에 참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치료 성과 자체가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령 균형을 맞췄대라면 저희가 연령을 30개월 미만 몇 프로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희망자에 한해서 연구노를 진행하다 보니까 연령이 사실상 만 4세 이상인 아동들의 연구 논문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들을 보는 만 4세 이상에서 6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 대략 33%의 아이들이 정상본주로 회복이 되더라구요. 6개월입니다. 6개월 1년 정도 더 진행하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또 만약에 30개월 미만으로 떨어뜨린다면 저는 한 6개월 정도만으로도 60% 넘어 70%에 가까운 정상 판정률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후속논문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6개월 미만인 아동들을 식이요법과 한양요법만으로 6개월 사이에 몇 퍼센트나 정상범주로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바로 내년도 초반에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대상자가 될 분들은 나중에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